면접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입고 왔는데 어때? 멋지네 면접 보려니까 사진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게 어? 안에 사람 있네? 좀 기다리자 그래 넌 사진 다 썼어? 다 썼지 남은 건 이제 옆모습밖에 없어 오성아 넌? 난 얼마 전에 돌사진이 마지막이었어 김밥 사세요? 김밥들 좀 사세요 날씨도 추운데 할머니 좀 도와드리자 그래 배는 부른데 불쌍하니까 한 줄 사드리자 할머니 김밥 한 줄에 얼마예요? 김밥이요? 2천 원이요 아 맛있겠다 한 줄만 주세요 아유 고마워요 아이고 코스름또이 아유 여기 있어요 사장님 직원 안 필요하세요? 아유 오늘은 다 팔았다 퇴근해야지 야 여기서 뭐하냐? 거기 왔어? 아 이력서에 붙일 사진 찍으려고 야 회사단에서 언제 돈 모으냐 야 우리 같은 사람이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복권밖에 없어요 한 방 한 방 야 동전 있으면 하나 줘봐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 어? 벌었어! 벌었다! 뭐 봐봐 봐봐 꽝이네 100원 벌었다! 야 우리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야 내 돈! 아 나 진짜 저... 아유 차... 한웅아 오빠 비나 먹자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야 같이 먹자 아 먹지마 아 내 남겨줄게 아 뭐 내 거란 말이야 아 두 개씩은 먹지마 아 왜 그... 오성 오빠? 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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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빠 저 찬이 오빠 동생이요 아 예술이? 네 아 알지? 야 조그마했던 게 많이 컸네 지금 몇 살이야? 저 오빠 대학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? 아 맞다! 지난번에 오빠 봤었는데 어? 어디서? 그 공원 소원분수대 앞에서요 아... 나 거기 가끔 가 나 거기서 책에 있는 거 봤구나 아 아니요 그 공원 분수대 안에서 동전 줍고 있던데 아 그땐가 보다 너 관리인 아저씨한테 두들겨 맞은 날 오빠 저 이만 가볼게요 어 어 어 아휴 나 먼저 찍을게 그래 아 큰일 났다 왜? 5천 원인 줄 알았는데 8천 원이잖아 아 진짜? 아 맞다! 아 나 김밥 싸느라고 3천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이렇게 하자 응? 3천 원 줘봐 응 준비해! 아 빨리 들어가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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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 어 으 으 으 으